도현씨, 이번엔 뭐하고 있어요? 우락 청소 우락 청소할 때 아까 약간 탄식 들린 것 같은데 힘들어요? 힘들어요? 왜 힘들어요, 우락은? 힘을 많이 써서 그래도 약간 쾌감이 있어요? 밖고나면? 어때요? 쾌감이 있어요 있어요? 도현씨 봐봐요 진짜예요? 진짜예요 처음보다 기술이 좀 생겼어요? 그렇죠 기술 한 번 보여주세요 진짜요? 좀 빠르게 하는 건데? 아, 탯살기 기술 한 번 보여주세요 아, 탯월이 ramos 물 퍼내기 물 퍼내기 멀리 퍼내기 네 물 로커퍼내기 현영씨 물학 청소하는 노하우가 있나요?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면 되나요? 네 좀 잘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? 네 본인 스킬이 있다면 하나 보여주세요 아, 딱 하면 안 되는데 왜 다 해? 방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영씨 뭐 해요? 맞아요? 네 물 들어가게 이거 하니까 어때요? 뭐 힘들어요? 아, 힘들어요? 뭐가 힘들어요? 스타보다 문제가 많이 나가요? 어떤 거? 물이요? 네 마련을 해주시면 5%씩 돼요 약간 헬스를 다녀서 너무 잘 집중 취재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어차피 이거 약간 의연씨만 집중할 건 아니고 짜집게 해서 쓸 거예요 어, 짜집게 해서 살짝 아쉽네요 아! 이거 화분 옆에 뿌려야 돼요 안 그러면 흙탕물 되어가지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 있으면 아마 저 헬스장에 있겠습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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